홍대입니다 렉테리 홍대 렉테리 홍대 렉테리 홍대 오늘 할로윈 탑이라서 그냥 아양이의 복장을 할로윈스럽게 하고 나왔는데 괜찮네 감이 되니까 오늘이 할로윈이구나 딱 느껴지네요 내가 분장을 너무 잘했나봐요 오늘 할로윈인데 오늘 분장 컨셉이 좀 훌륭한나봐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로윈데이라서 이렇게 홍대가 이 인파로 마글마글합니다 나의 테킬라 무태한 뭐 여자들에다 마시고 취해야 하는 얘긴가 렉티브 6대 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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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의사 선생님도 있고 어우 너무 잘하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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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가씨 여기 천국! 굿! 와! 나의 예술입니다 제 랭티브이거든요 아! 고장 많아주세요 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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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로윈 지각해보네요 고장 오늘 할로윈 지각해보네요 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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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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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 녹단 날인데 그래도 재밌네 마무리가 너무 이렇게 딱딱딱 좋은걸 보니까 아 아 아마도 랭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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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도 렌트리를 하고 있는데, 렌트렌트입니다. 와우, 대박. 멋있다. 멋있어요. 렌트리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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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우와, 대박. 우와, 아기다. 아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제가 모근 홍대 와가지고 바뀐 것도 많이 보고, 너무 바뀌어서 솔직히 오늘 처음 1인방송은 렌TV 했지만,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. 그래서. 아,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. 근데 되게 즐거웠어요. 뭐 밖에서 당황스러운 거고, 또 그대로 남아있던 거 남아있어서, TV가 좀 교차하는 느낌이었는데, 제가 뭐 어쨌든 블랙리스트 때문에 한 2, 3년을 방송을 좀 힘들게 못 나오다가, 여러 대중분들이 또 못 나왔었는데, 또 이렇게 또 봐주시고,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저도 기쁘고, 오늘 할로윈데이 모두가 다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. 우리 렌TV! 렌TV 사랑해 주세요. 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대학생? 하나, 둘. 렌TV. 한, 두, 셋. 네. 렌TV. 뭐든가 한국으로 찍는 Labo. 네. 우리한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우와. 네, 2, 3, 3, 4, 4, 5, 5, 6. 안녕. 렌TV. 어쨌든 이렇게 오늘 랭티랭의 랭티비 홍대편을 마쳤습니다. 이제 할로위를 즐겨요. 바이바이!